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오늘 프리미어 프로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맡겨주시는 자막 템플릿 중에 하나인 자막이 입력되는 템플릿을 어떤 분께서 잘 쓰고 있는데 개선된 버전을 요구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한 버전을 공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커서가 입력이 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입력되었던 글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글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 딱 이 왼쪽 부분에서 고정이 된 상태에서 글자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한 버전을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템플릿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글자가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자를 이번에 내용을 바꿔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좀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여기 편집에서 커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X축을 이렇게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잡고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기존의 스타일에서 좀 더 개선된 형태로 좀 더 다양하게 입력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즘 또 코로나가 많이 돌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